안녕하세요, 미드예요. 그게 다 아니라고. 나 진짜. 근데 내 뒷에 딥뱅 보고 있나? 뒷에. 이러면 S자 만들어야지.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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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6? 그렇지. 좋아, 좋아, 좋아. 나 진짜. 좋아, 좋아, 좋아. 빅뱅 초신성 보고 있어요? 누나 되게 똑똑하죠? 똑똑한 여자 어때요? 네, 네, 네. 너무 좋다. 나영 씨 긴장하셨어요, 나영 씨. 아, 진짜. 어디로 나보고 공부하랬대. 주석 성은 씨. 참. 나영 씨는 저 부모님이 TV 나오는 모습으로 뭐라고 하세요? 어, 더 독하게 하래요. 아, 진짜 눈물났어. 진짜로? 네. 어머님께서 옷을 좀 더 야하게 입어놔서 일맛이잖아요. 아, 내가 나와 있는데 지금 왜 얘한테 질문해요? 어머님이 뭐라고 하세요? 왜 그래요? 잘하래요, 독하게. 어머님께서? 네. 그거 내가 아까 했다고 대답이잖아요. 다른 대답을 하라고요, 자기성 있게. 아, 정말. 아, 진짜. 뭐라고 해요, 어머님이. 보나왔다. 야, 웬만한 드라마보다 훨씬 재밌다. 진짜 어렵다. 40. 오리감. 30. 6.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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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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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름 돋아. 우와. 우와. 소름 돋아. 오. 오, 이집트에 완전 빅베이랑 초신상 나오니까. 어, 초자연자 팀이 나와. 배우자잔데 초자연자 이런 거 아니고 배우자. 야, 나영 씨보다 우선 같다. 인물. 인물또. 이게 인물이야. 야, 저기 저기 아이돌들이 니가 제 딸을 찍어준 거 아니야. 야, 여기 무슨 대기야. 다 나를 사귀고 싶어. 야, 여기 무슨 대기실이야? 머리가 싸워. 지금 느낀 건데 저 팀 참 시끄럽네요. 어, 맞다. 어, 살려. 아, 경험 거에 있는 카드야. 오, 어렵다. 9, 8에 7, 10, 10. 이게 9, 8에 7, 10, 10. 이게 9, 9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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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여 돌. 성은 씨 이제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야. 왜 잘해. 아이고야, 잘했어. 성은 씨가 맞힌 문제가 곽동 씨가 13년 동안 풀었던 문제보다 더 많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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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신 거예요. 사랑해 하세요. 야 꽉 잡아, 꽉 잡아, 꽉 잡아, 나기야. 저기 저 배틀팀 잘 봐요. 아 왜 왜. 아 분위기 54, 분위기 54. 또 한 번 느끼는 거지만 정말 시끄럽네요. 저 배틀팀 죄송합니다. 다들 왜 아쉬워하는지 모르겠네. 아쉬워요? 나 어떻게 하잖아. 나 진짜.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왜 이러냐. 박수동 좀 싫어주려고. 저 배운 입장에서 보니까. 왜 이러냐. 아 좀 제가. 막 모를 때는 그래도 멋있게만 보였는데. 제가 좀 이제 지식인이 되고 나니까. 지식인이래요. 지식인이래요. 연예인들도 이제 배워야 됩니다. 이런 연예인들. 아니 본인들도 하나도 못 봤었잖아요. 이 생각만 보니까. 우주선에서 박명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빅뱅 여러분 제가 나왔습니다. 죄송한데요. 초신성 여러분 제가 나왔습니다. 나이는 서로 어디다 보는데. 말은 반말이 없네. 남은 세까지만 서로. 왔다, 왔다, 왔다. 김나영 씨는 어떨까요? 3, 9, 27, 2, 9, 18. 2, 9, 18. 2, 9, 18. 2, 9, 18. 2, 9, 18. 아니. 1, 3, 9, 18. 야 멈춰놔. 이거 7일이. 아유. 틀리더라도 저렇게 당장. 우리 주문일이죠. 네 그렇죠. 3, 9, 27, 2, 9. 이게 말이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죠. 아 진짜 창피하다. 빅뱅 보고아요? 초신 astron. 아아 취现cards 좋은데. 암 Soy. 한, 둘, 셋, 넷. 암 Soy. 암 Soy번 agua. 아 kno ignoro raw. 알랑 Swin Ver ess. devalukiem 나 вал very never co momentos шин poder. 레이찍ILL tard. 왔다. 같이 했다 간라고 했다. 하이팅! 제발 제발. 어 60다. 10대 36. 오. 아 정부가 이런. 잘하는데. 아 이거 쉽네요. 아유. 아니지. 아니지. 우와. 90 아니야 90? 8일이 멍청아. 노브레인팀 40점입니다. 진짜 우리팀에 나밖에 없다. 아 진짜. 자 빅뱅 최승섭 화이팅. 예. 배탈팀 출발. 네. 긴장. 3 2 1 고. 어.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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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 견진 씨도 유학하나요? 네 저도 유학파라고 말하긴 했지만 학교에서 짤렸었어요 다니다가 네? 제가 런던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짤렸어요 네 어떤 이유? 거기에서 이제 한 이스라엘 친구랑 싸움이 났었는데 그 이스라엘 친구가 이제 석유 부자인 바라는 거예요 어 진짜요? 네 제가 비하인드 쓰러졌습니다 뭐 이 다음에 차를 사시면 LPG를 사시겠네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좀 어려운 문제일까요? 음 시작 아 아 아 아 아 아니 괜찮아 괜찮아 괜찮은 거니 아 이거 신분이 Wait 어떻게 지내니 좋은데요 얼마 전에 뮤지컬을 소나기 성황리에 맞췄어요. 맞아 알겠어요. 뮤지컬 노래 하나. 소나기 노래 하나만 한 소절. 네 한 소절. 괜찮아 이젠 너의 얼굴이 환한 웃음이 아름다워 네 눈에 빛이 올라간단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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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와 어 어 어 알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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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나요. 이준기 씨. 맞아요. 닮은 것도 중요하지만 제2의 이준기라는 말보다는 제1의 윤확이 더 멋진 말이죠. 정말. 박수 한 번만 해. 문제 나왔어 문제 나왔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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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킹의 노래 했어요. 네. 암소리라고. 아 어떤 노래죠. 암소리보달러뷰. 암소리보달러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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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더. 이 자리를 맺고 주워. 어 나왔다. 2002. 원 투 Aufgabe. 어. 베이비베이 베이비 베리. 예.